Q. 전어의 예정 돈켈 보밀 맥주 맛있게 드세요. 즐거워봅 우상사랑 너무 탑해 근데 좋은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ㅋ ㅋ ㅋ 빙거할드 빙거할드 저걸 보면서 양조장 보면서? 와 저거 많지 많지 요리할때랑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요리할때랑 너무 다른데요? 요리할때랑 너무 다른데요? 요리할때랑 프로페셔널 주말에 바빠요 힘들어요 하지만 바쁘면 좋아요 안 바쁘면 진짜 안좋아요 맥주완자네 맥주완자 로봇 로봇 롤 로봇 다음날의 가족들은 도파로 소중한 것이었죠 소중한 것이었죠 소중한 것이었죠 고기화의 기록을 요리할때로 고기화가 더욱 고기화가 더욱 유명해진다 아, 네. 세계대전 중에 면맥이 끊겨버렸군요. 아직도 그런 독일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네네. 거의 약간 방무관처럼. 멋있다. 설비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집 안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 팔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그 시에서? 네, 묶여있어요. 동켈, 호밀 맥주. 아, 서빙까지. 호밀니까 엄청 인기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앤디 손이 약간... 어색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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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I know what people expect. Especially those people who've been to Germany before. If it tastes different or not as good, then I would feel really ashamed. 아, 긴장이 되는구나. 내가 만든 맥주가... 내가 만든 맥주가... 이게 음식하고 똑같아.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맛 괜찮아요? 어때요? 이게 맛있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헬레스 좋아하세요? 헬레스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피드백도 좀 듣고... 여자분들이 온 날은... 가끔... 아무리 싫어. 안 없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요? 리스트레스 좋아하세요. 장이 잘 안 닦으면... 고품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엄청 신경 써서... 저도 약간... 겸적으로... 아, 제 일 잘하시네요. 아, 제 일 잘하시네요. 아우, 잘 되겠다, 여기. 안녕. 아, 러블러브. 한국인 중에서 또 빠르고 막 해내야 되는 장녀가... 이쁨 받고 천천히 해도 돼 하던 차남. 특히 이제 유럽 사람처럼 나름 느긋한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저는 약간 리드하는 게 익숙하고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을 따랐던 그런 성향 때문에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맞는 분들끼리 만나셨군요. 정말 많은 것들이... 약간의... 네. 네. puzzle piece. 맞아요. 멋진 외국 학생들 많았을 텐데. 엄청 많았는데 착해 보이는데 잘생겨가지고... 그렇지. 아, 정민 씨 없으면 못한다, 이거. 아, 이거 다해졌네. 아, 이거 다해졌네. 아, 이거 다해졌네. 아, 이거 다해졌네. 양조장 설비를 직접 다했어요. 아, 진짜? 연결부터 해가지고... 앤디 씨가 또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체킹이. 그 날에서 미지 Brandon Ryuken에 CNC vac고 생각합니다. 에서 자리를 통해서진 6원 Вам knock. 엄청 아파트.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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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rativeGood workout. 제가 7백을 얻고 200킬로는 1,000리터입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200킬로? 그래서 수제맥주가 귀하구나. 제 몸이 진짜 힘들겠어요. 혼자세요? 직원이 있어요? 있는데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고? 완벽주의네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허리 아파요. 너무 높아요. 방법 없어요.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양도만 6시간이고 준비, 청소하면 10시간, 12시간. 10시간? 아이고 아이고. 조금 다 하고 있네요. 대구는 왜 왔죠? 대구는 왜죠? 엔딩 대구는 왜 왔죠? 오늘 수제 맥주 대회 있을게요. 다른 사람 집에서 만든 맥주 시음할게요. architects과는 다른 사람이, 오늘의 승부에서 토론을 decision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승부는 뭐, 누가 제일 최고의 비율을 구입할까요? 오늘의 승부는 왜? 장난감입니다. 많은 분들 다 왔습니다 지금 Hey, I'm Ryan. I'm from Busan, but I'm Richard from California. I'm currently the head brewer at Gomegi Brewing. So I can come in here to test my palate and taste what's out there. 저는 대구 살고 직장인인데 맥주를 좋아해서 집에서 맥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신사하기 위해서 DJCP라는 그런 자격증을 탔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맥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침사위원으로는 이번이 처음인가 보네요. As a judge. How's the food? Only the sauerkraut. Oh, you made sauerkraut? This one here? That looks like... Ah, inside only, okay. Oh, I have to try that. 아유, 고향의 맛이네. 맞죠? 네. 피니스. 16C01, 이거 첫 번째, 여기요.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아, 네네. 이것도.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로. 그러면 공평해요. 맞아요. 집에서 만드시는 맥주인 거죠? 아니면 공방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고. 그렇죠.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 진지하다, 진지하다. 오오오! 나도 이렇게 퍽 빠져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야. 이야... 어, 이거 어디 가시죠, 핸드씨. 탄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That can happen 아마 발교 문제 있었어요 오늘 심사하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저런 게 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아 진짜요? A 0 2죠? A 0 2죠? Yes, he will lose some points So you have to test it You yourself 아무래도 이제 수제 맥주니까 맞아요 수제 맥주들이 좀 승깔이 있네요 맞아요, 엄청 심해요 엄청 승깔부리네 더우면 맛 바뀌고 그렇지 Good fermentation character Especially English character I basically agree what I think is I think it's a problem because it's too sweet and the CO2 is just very short-lived We have a guideline And we should stick to the guideline It's not about my own personal preference It's not always easy but that's what I'm trying And also constructive feedback We want to give them honest feedback I want some help Oh nice 아 그럼 저 대회는요 저 같은 사람도 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저런 게 있는지 몰랐어 난 맥주 안 들잖아요 배고 보고 싶어 그냥 먹고 불평만 할 수 있는 거지 어우 배워야겠다 이거 You should join next time Okay, okay Okay, okay I'm a fan of his 제가 브로리 그냥 좋아해서 오! 오! 스타 스타 오! 한숨 배우고 있습니다 I'm moved by these words I'm always happy to hear back from people who tried it It's important for me to either keep through the same or I will change something or improve something I am going to be starting to announce the horns We'll start with the special TG's Special TG Oh TG has turned off! Yeah Yeah 아는 분이에요? 몰라요 너무 기분 좋아 보여 선물 선물 You get what? That... Yeah I'll cut you Special prize 아니 진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는 최고의 주제네요 Actually I was surprised that most of them were really good what I expected from from homebrew beer is just very big fluctuations but after trying those doubts I think I feel motivated that maybe now it's time for me to develop another recipe and have another go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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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